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위치한 알로아 복싱짐에 있고요 제가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배워볼까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 모셔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알로아 복싱 이상근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저희가 복싱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립을 배워볼게요 주먹에 잡고 저희가 간단히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만 이제 다 체육관마다 틀려요 아 체육관마다 틀리다? 스타일링 네 틀리니까 이건 저희 체육관만 아 너클을 아 지금 이 지금 나온 것이 너클이죠? 너클은 좀 세지 않게 나중에 피가 한 통이에요 주먹지면 아 피가 한 통입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승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바디마다 끼고 자이에 뼈서 주먹 지고 됐어 오 어떠세요? 장난 아니에요 일단 미트 네 이게 기본적인 복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타점 연습하고 정확한 위치 때리고 왼발이랑 왼손이랑 박자 맞춰서 네 잽 잽 오 좋아요 잽 잽 잽 자 좀 서요 아 저 눈빛 좀 부담스러워 괜찮죠? 약간 선생님 따라하느라고 일단 밥 먹어야 되는데 투 자 오른손 그렇지 허리 돌리면서 허리 돌리면서 투 그렇지 저자리 그렇죠 무게중심은 약간 가운데 가운데다 두고 너무 전진하지 말고 그렇죠 가늘고 그냥 몸통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러면 이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세운 상태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를 돌릴 줄 알아요 그렇지 아유 장난 아니에요 자 투 투 그렇지 투 치고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바로요? 투 그렇지 투 좋아요 투 그렇지 투 투 투 투 투 투 어차피 방송은 한 3, 4바밖에 안 나와 네 자 들어오면서 같이 스텝 같이 들어오면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다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그 다음에 훅 훅 원 투는 정면에서 상대방 얼굴을 타격하는 거고 훅은 이제 옆에서 상대방 턱을 타격하는 동작이죠 이 턱을 타격하는 동작이죠 그렇죠 투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아 이게 약간 이 어깨 팔꿈치랑 허리가 그렇죠 아 일정 비율이 돼야 되겠네 같이 돌고 이거는 자 턱을 그렇지 턱을 뭐 맞으니까 자 자 원 투 투 훅 훅 그렇지 원 투 훅까지 시작 원 투 그렇지 아 좋아요 다시 그렇지 다시 아우 다시 아우 싸움 좀 해진대요 아우 길거리 길거리 스트리트 파이팅 자 업버커는 밑에서 상대방 턱을 치는 동작이에요 상대방 목을 약간 찔러주듯이 목 찔러주듯이 그대로 아 이렇게 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들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목을 약간 찔러주듯이 쳐줘야지 상대방이 도망을 가더라도 맞게 아 그러네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피해지죠 그렇죠 목을 약간 뚫려주듯이 쳐주면 이제 도망가도 타격이 정영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어퍼 투 후 위 위 후 스트레이트까지 원 투 어퍼 투 위 위 그렇지 원 투 어퍼 투 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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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툭 툭 툭 툭 툭 자 해보세요. 더 좀 더 해줘야 돼요. 아 잠깐만요. 자 이 정도 수준이네요. 잠깐만요. 맞은 곳이 어디죠 여기가? 간장이죠. 아 간장 맛이 살짝 나거든요.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이 가드 말고 또 회피하는 것도 피하는 것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요. 자 위빙이랑 더 킹. 위빙은 상대방이 후를 피하는 아 네,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여기서 그대로 머리를, 내 머리를 U 자르거든요. 오른쪽 무릎도 U 자르거든요. 아, 무릎을? 무릎을 써요. 무릎을 써요. 그대로 위 위. 그대로 위 위. 갈 때 위 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더킹은 원투를 피하는 동작이에요. 아, 그래요? 그대로 더킹. 내 머리를 삼각형을 만들어 놔둬요. 아, 이건 약간 유래로 하면 이건 생각해요. 하나, 두자리, 둘. 아, 그렇죠. 하나, 둘.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무릎으로 만져야 돼요? 그렇죠, 무릎으로. 그러면 이 스쿼트 이런 걸 많이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이어트 이름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코치님의 주먹을 한 번, 몇 번 피해볼까요? 왼손 피할 때는? 아, 이쪽. 아, 반대쪽 이런? 아, 네. 이거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상대방을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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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빈. 아, 좋아요. 좀 빨리, 좀 빨리 해주세요. 섣고서. 본 내추럴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맞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빼고는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죠? 저 때리실 분 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 번 때려. 내가. 가자. 다 내리러 가자. 자, 일단 여기에서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면에서 왔니, 박가입니다. 아, 네. 혹시 해보시는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 형, 여기 왜 홀로 오셨어요? 스트레스 풀로 왔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마이갓. 자, 어떠세요? 자, 괜찮으세요? 자, 이번 짬을 때리셔도 돼요. 자, 아, 좋아요. 진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자, 시작. 배웠지? 이기, 이기, 이기. 시계요. Action. Oh… 십iera 버려! 앉아볼 Garcia!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오, 저 저 있어요. 어, 저 있어요! 어? 싸운다! 싸운다, 진짜! 싫다! 좋아, Stephanie. politicians. 아이고, 스트레스? 스트레스한 물로 운동을 휴식 mange시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 주세요. 요즘 체육관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다이어트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오히려 저희 체육관은 반 이상이 여자분이세요 아 어쩐지 저거 보이시죠? 되게 미인들이 많아요 아 저기 큰 곳이고 없는 핑크 샌드백이거든요? 그럼요 저 여성 회원분을 위한 저희가 아 아까 내가 좀 쳐봤는데 현이 좀 나왔네요 여자분들 밖에 못 쳐요 아 제가 가면서 좀 죄송합니다 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치는 척했어 스포츠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선수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훈련하겠지만 그럼요 뭐든지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는 강남에 유치한 알로아 복싱 체육관이었고요 알로아 복싱 간장 이상근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아이 로바 로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te 신나 Desktop 오 kolay踏 bob 엄청난 로바 津 놈 엑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